8월 11일 일요일입니다. 맷돌 오브 학수학 시작합니다. work-end-rug, As well as a large tree, the bush has folded its head and grabbed it. 와, 많아네. 네? 쪼그마네. 쪼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네. 이건.. 큰, 크네. 좀 뒤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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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농약을 안 쳐서 군뱅이도 좋은 게 아는 거구나. 군뱅이가 기미를 하고. 아 가지 따요. 아 따가워. 가지도 따갑네. 계란판 주워오라고 했는데 계란판에다가 놓으면 되는 건데. 오늘 첫 수확한 맷돌 호박들이고요. 집에서 숙성시키려고요. 지인들이나 가족들하고 나눠 먹을 건데. 이렇게 맷돌 호박끼리 부딪쳐서 이렇게 무르지 않게. 계란판에 모아놨다가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. 계란판에 모아놨이도 좋은 게 아는 거구나. 계란판에 모아놨이도 좋은 게 아는 거구나. 그리고 계란판에 모아놨이도 좋은 게 아는 거구나.